저 개성있어 보여요, 머리 올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안녕하세요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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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면을 만드는 콘텐츠를 할 거예요 무려 몇백 하는 와나나 가면을 만들려고 오해하지 마세요, 이 친구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용산인 SFX 스튜디오 이건 리얼 내돈내산이에요 그래서 가면 제작을 하기로 했고 이 친구는 이 새끼라고 하시나요? 이 친구는 오늘 눈가리를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병원 수술한다고 해서 같이 데리고 온 상태고요 얘는 촬영을 보입니다 자기 어필 좀 한 번 해볼래? 아, 더러워! 아, 더러워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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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평생이 지난 후 아, 지금 도착한 상태고 아, 보시다시피 이야 엄청나요, 뭔가 잠시 옷 좀 가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러면은 이게 맞나? 이게 맞나? 손이 높아 지디라고 손이 오우 어우, 만질 수도 없겠다 어우, 야, 멋있다 만지 마세요? 안, 안 되지 않을까? 우리 지디랑 악사를 쓰는 거잖아 이거 손 끝 살짝만 대봐도 되나요? 오우 오우 지디 지문이 느껴져 뻑히네요? 소상해지 영원한 거 절대 없어 확실히 질감이 없고 아, 이거 맞아봐 약간 징그러워 오우 아니 야 와, 이것도 사람 와 또, 가면 아, 이거 재질이 나쁘네, 이건 전 싸버린 거야? 헤헤 진짜 개 못나 보인다 흐흫 그럼 이제 캐스팅 그럼 이 캐스팅하는 거는 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? 밤 2, 3시 반 정도 걸리네요. 왜냐면은 그 거미에 따라서 쇼피하시면 빨리 끝났으신 거 같아요. 오 이거 약간 트레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런 건 편집자가 이마에다가 또 이상한 축구장 먼저 그럴 텐데. 정답입니다. 빨개 벗고 어디 나가는 것보다 좀 더 신기한 수치심이야. 빨개 벗고 나가보신 적은 있어요? 군대에서는. 응, 인정. 일본 고등학교 양아치 애들 올백하는 것 같아. 왜 이마가 잘생기셨는데 내리셨어요? 아, 넓어가지고 아무래도. 응, 그래도 딱 올리니까 더 얇아 보이고. 아, 그래요? 네, 약간 초기적으로. 더 개성 있어 보여요, 어디 올리니까.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안녕하세요. 날씨가 추운데 감기도 좀 하시고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. 인체용 접착제로. 그리고 이제 볼드캡이라는 거를. 아, 이게 머리카락 고슬리지 않고. 이상한 제대로 따기 위해서. 제가 ballots 한다고, 지금 하고 싶은 게. 좀 더 많이 우 These skylims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저희가 이제 알지네잇이라는 인상 재료로 얼굴에 바를 건데요. 알지네잇이요? 네네. 추과가서 치약을 불뜼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재료인데요. 네네. 그래서 그 부분을 하실때 웃으시거나 이러시면 이 작업을 다시 하셔야 해요, 저때 웃으면 안 되세요. 아, 저한테 웃으면 안 되세요. 네, 절대 웃으면 안 되세요. 알겠습니다. 표정도 그대로 너무 힘든데? 나도 보면서 안 웃기가 힘든데 잠시 후 왜 이렇게 심할까요? 선생님들이 익숙해서 그런가? 진짜 하나도 안 웃으시는데? 어떻게 이걸 보고 안 웃지? 근데 이 정도면 안 웃으신 건데 잘생기셔가지고 이 정도면 전혀 웃기게 했는데 지금 완벽한 대머리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? 근데 이게 되게 얇아서 머리카락이 다 보여 아 그래? 노돌리시는 이런 느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녀는 이 정도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 다인아! 한국스! 아 내 눈! 와나나가 되는 길은 정말 불을п한 것 같다 탑도면서 오프실드가 너무 힘 바다 셀카를 한번 보여주나 네.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때? 심형식의 오프셜도 그 창의 수입장에 강파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부터 저는 숨구멍 빼고는 싹 박히는 어둠의 공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될대요 차가워요 눈 감수 정려주시고요 안 떨어지기에 차가쁩니다 오오 눈 감으셔야 돼요 아 으아 하하 하하 하 하 나 망추행이 하 아 아 왜 하하 하 하 하 하 하 아 아 사랑해요 정혜화 씨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? 응 음 음 지금 뭐 동생한테 포르쉐도 넘겨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방송 수익을 한 반은 주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응? 저는 근데 그렇게 반이 바라진 않아요 응 으흠 내가 열 배를 더 많이 벌어서 죽겠다 아까 그 지디 아닌가요? 지금은 이제 무슨 작업 하시는 건가요? 딱히 되면은 제가 마당에서 친구로 놀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딱딱한 걸로 이제 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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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또 잠시 후 또 잠시 후 잠시만요 천천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굴 아 여기 내 얼굴이 있어 광택근가요? 네 잘 되신 거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미간에 임상 아 그러네 보이시죠? 잘 되신 거 같아요 어우 너무 추워 많이 차가웠어? 어우 너무 추워 딴게 떠나서 너무 추워 아잉 이게 나야 터참하다 아 느낌 이상하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영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평생이 지난 후 한평생이 지난 후 한평생이 지난 후 네 오늘은 스케줄이 가면 마저 정의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스트리밍이 들어가서 생각할까요? 네 오오 쉣 주문 제작한 바나나 가면이 완성일이었습니다 쉣 쉣 쉣 쉣 쉣 이거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형 추웠다 미간이 어 이거 추워서 미간 찌푸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보니시어서 저한테 맞춤 가면을 만든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나기 때문에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어우 야 야 오 느낌이 이게 실리콘인가요? 네 네 실리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눈구멍이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거 바록지 제가 지금 착용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흐흐흐흫 흐흐흐흫 숨 쉬실 수 있어요? 풀어도 못 쉬겠어요 입으로 네 쉬어야죠 응 거울을 먹어볼 수 있을까요? 오 뒤통수 진짜 개 때리고 싶게 생겼다 와 개 개빡지게 생겼음 흐흐흐흐 이야 세상 천진난만해 보여서 더 짜증나는 거 알죠 형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흫.. 흐흐흐흫 오 그런정이 마음에 들어 똔댓이 똔댓이 치길까 티랗! 한글자막 by 한효정